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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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와야겠다 많이 와야겠다 간다 우리 어디지 우리 어디지 슬퍼스탄 슬퍼스탄 다행히 라고가 천천히 다행이다 어떻게 맡기해? 아 여기야? 조용히 해 계속 맡아봐 라고 우리가 맡아 뭐야 강아지 친구 냄새 냉정한거지 라고 이거 필요가 없다 이거지 여기 출연지 어디지 와 와 오씨 관심을 좀 보이는데? 뭐 뭘까? 말해봐라 오 이거 깜짝이야 여기 올라가는게 챌린지인데? 냄새 맡아봐 오 신기하게 냄새는 많네 아 아 알탈한 애들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뭘 어떻게 넣어놨을까 똥을 넣어놨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관심이 없는데 원숭이 같은 거 모두가 조금 시작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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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לה! 이제는 구멍! 이리 와! 저기요! 아! 너는 고민하네? 아니... 이거 봐. 하하. 슈프라이즈 다행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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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차 타고 있는거 같아. 그가 다행히. 지금 좀 더행히. owanie. 배달의 바빙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